나 좀 씻을게. 지금 몇 시야, 오빠? 12시 32분. 이상하다. 왜 소식이 없지? 어. 효리야. 지은아. 네. 오늘은 효린의 민박에 예약한 손님이 없대. 오늘 예약한 손님이 없다고요? 오늘 손님이 없어요? 효리야. 오늘. 오늘 효린의 민박에 예약한 손님이 없대. 어, 오늘 파티를 열어야겠다. 어, 갑자기 갈려졌다. 어, 갑자기 힘이 솟아. 퇴근해. 그러면 오늘 손님이 안 계시면 내일 조식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송해. 어, 그럼 두 분 오늘 침대에서 주무시겠네요. 오늘 효리 형을 죽었어.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진짜요? 좋아요. 효리야. 아, 저 지금 파워할 데가 아닌데 지금. 빨리 놀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그렇지. 창원에 가자. 그럴까? 어. 몇 시에 가면 좋을까? 한 7시쯤 가면 되지 않을까? 7시? 저녁. 저녁으로 먹어야지. 술도 한잔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빠. 오빠. 어? 민박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손님이 끊기면 망한 거 아니야? 그게 말이다.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 거잖아. 아이고 우리는 이제 손님이 끊겨서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하루 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손님이 이렇게 뚝 끊겨버렸으니 이거. 너는 오일장 구경가? 어 맞다. 가고 싶은데 없어? 선운정사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게 뭐야? 절인데. 어. 선왕사가 진짜 예쁜데. 어? 그럼 거기도 좋아. 저 절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선왕사는 내가 가봐. 가봐줘. 거기 가요. 꺼져있지. 꺼져있지. 우리 처음 이사 와서는 오일장 되게 자주 갔거든요. 장도 거기서 먹고. 장도 음식 같은 거 사먹고. 할머니 장이 따로 있어. 그래서 할 말 좀 하시니까. 확 많이 사고 마. 살아내려고 하고. 여기있나. 간식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들. arms! 우리 만나서 intersection further. 혹시 별장 사먹어요 vorne 샀잖아요. например. 다리 보니까 모르겠어요. 가슴 사 mang어야.. 음... 아... 어? 어?! 대신하세요! 자, 나 본사람 잘 어울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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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방 잘 어울리는데... 약간... 후회가...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하면. 고생했어요. 우리 옛날에 처음 공부했을 때 피시나는 나 여기 왔었거든. 다른 뭐 유명한 절들은 가면 사람 많고 막 정신없잖아.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이쁜다. 이 길이 이렇다 너무. 내가 올라가면서 불심이 절로. 조깅 좀 해. 조깅 좀 해. 손바지 입으니까 되게 키 커 보인다. 키 커 보인다고? 철닝만 입은 거 보다가 매력있는데. 쪼끄러 와인은 삽니까? 아 차야. 쟤 삶이 지고 있을까? 나 쟤 삶은 지고 있잖아. 좋아 가야 해 열려주라. 나 바쁜 테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그대가 힘겨워하는 이유 나도 언젠가 긴 시간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소리 없이 쌓여가는 침묵 나도 언젠가 어두운 그곳을 헤매일 것 같아 하지만... 영구 선생님들이 주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킹나 칸슨 같은 스타일이잖아 지금 쟤는 어린애가 참... 늙은이 같아 저기... 강릉도 만대 배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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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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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불견이 아니냐를 떠나서 진짜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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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앉아서 눈물 흘리는 시나 과거의 상신 흐흐흐흐흐흐흐흐흣 가자 잠깐 magma 어떻게 갈까? 흔들나 저리 앞에 앉아서 하영호 씨 눈물 흘리는 곳에 음악이 짜라라랑 deterer 푸흐흐 아주 행복한 반응!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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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아... 다시 날 것 같아! 잠재 ware... 여기? 좋다. 사람 없어서 더 좋다, 주말 안이라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은아. 약간 차려입어야 된다는데. 왜 안 갖고 왔지, 그러면? 네. 아, 내 옷이 너한테 맞을 게 있을 텐데. 어, 저기 좀 작거든. 아, 너 귀엽겠다, 색깔이. 아, 눈. 아, 눈. 여기다니. 여기다니. 여기다니가 이렇게 고맙게 사주셔서. 저 이렇게 너한테 깎인 거다, 어떻게 이렇게 보냐고? 인클럽 샀지. 다시 올려봐, 좀 올려봐. 어, 이게 여기. 거 같았어? 아, 이게 어떻게 링클라다? 왜 그랬어? 우세, 뭐 잘못했네. 잠깐만. 아, 덜 내렸네. 아, 뭐야. 우리 아프겠다. 가슴 고을 좀 노출해봤어. 응. 없네, 이제. 어디 가자. 어디 가야 돼, 이거 어디. 어디 갔어. 너 너무 예쁘다. 야. 야, 예쁘다, 너무. 깨끗했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너 너무 예쁘다, 지은아. 글쎄 플라마 머리 좀. 그냥 프라이 해줄게. 너 내가 컬리뱅이 줄까? 응. 너 뭔지, 뭔지? 아, 그거 그때 현진의. 많이 마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최대한 많은 게 포인트라고 했죠. 완전 예쁘다. 됐다. 어, 잘한다. 됐다. 어, 잘한다. 괜찮지 마. 오빠. 지은이 봐봐. 이야... 선불어 가도 되겠지? 표지 옷샷? 네, 표지 옷샷. 졸아내실 수 있어? 한 번도 이분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가자마니를 입어야 되는 건가? 오랜만에... 아, 스모키 한번 갈까, 오빠? 2. 아, 스모키. 오늘같이 싱그러운 날은 길거리 차고 별로 다니지 않아. 뭐. 팔꿈치의 포인트가. 넘어져서. 넘어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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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사실 진짜 걸칠 것도 아무거나 네. 네. 언니 이효리 선배님 같아요. 하하하하 네. 네. 여기가니. 여기 있었는데.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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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지지 너무 예쁘다. 봐봐. 콩 보러 갈라가. 아니, 자기 효과 쎄. 가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새해, 제 친구야.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새해, 제 친구야. 고생이 많아서 잘 어울려. 우리. 우린. 흰, 삼겹에, 만만고기, 여러개는 할까? 저까지 진짜 모르겠어. 안 돼. 짠. 아. 아, 접하겠어. 맛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우와, 예쁘다. 다 조금씩. 아, 진짜 맛있겠네. 야, 혜연아 손님 상자 어떻게 하니? 손님 상대? 쩍쩍쩍. 다 괜찮습니다. 맞아. 요가 봐봐. 네. 눈을 일찍 자면 회복이. 요가 그따 와서 또 한숨 자면 되니까. 4시 반에.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응. 5시 출발하고. 맛있겠다. 4시 반에. 그럼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빠. 응. 침대에 두니까. 자,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편한 친구였구만잉. 왜 조심하네. 저희들이 했으니까 되게 이상하다고 봐.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야. 하고 카톡 보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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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까? 아이고. 아이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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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밤. 다 자그려. 자그려? 아이고. 다 więc. 아이고.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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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er 이 중 나왔어?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가 하는 청강 무침 한번 먹어볼까요? 괜찮나요? 간은 맞는데?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야. 약간 문어 같아. 안 매워? 물 이렇게, 물. 먹어도 되긴 해. 몸에 그렇게 좋대? 어우, 향 봐. 향이 진짜. 특이한 향이 나지. 그냥 왔나 보다, 그냥. 자기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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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지은이 약간. 매력 있어. 잘 못 알아들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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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